네 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이구요. 자 우리 동양철과는 다시 어제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자에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여기에 참석을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하였는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1500억 정도 터졌고 시가총액만큼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어제 짜는 윗고리를 좀 길게 달고 하락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지금 높은 곳에서 매수하신 분들 내가 이거 과연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동양철과 특히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좀 다른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들하고 대장주가 어떤 게 있었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두 종목은 모두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철과는 다시 한번 장대양봉을 세우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또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더 좋은 내용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두 종목 먼저 볼게요. 자 새로운 소식 보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자 역사적 신고가 50위주 신고가죠. 50위주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다소 차익실험 매물로 인해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7%까지 좀 빠졌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 동양철간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자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자 이 세력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좀 시켰죠. 여기가 얼마죠? 700원에서 1600원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매우 짧은 시간에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일부 물량을 소화시킨 걸로 보입니다. 개인들에게 일부 물량을 좀 떠넘겼는데 여기 고점 신호가 발생했죠. 이날 며칠이었나요? 6월 7일이었습니다. 자 플러스 한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물량을 떠넘긴 물량 떠넘긴 흔적을 보였다. 그리고 아직 물량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만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이 됐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프로젝트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 12월까지 12월에 시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다. 하지만 지금이 6월 26일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중간에는 조정 구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세력들은 아마도 이 정구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죠? 자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데서나 비중 추가를 해서 아무데서나 매도를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절대 안된다.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모두 자료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희 사무실 확장공사 때문에 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상이 들릴까봐 좀 염려가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출 계획은 12월에 있고요. 이때까지 내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정리를 좀 해놨고 6월 7월 대응 전략 성공 부름자 제도 부활시키는 거 해외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분석을 해놨고요. 왜 6월 7일로 해놨냐면 지금이 6월 26일인데 주가가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태로 12월까지 가겠습니다만 중간에 분명히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 구간을 예상을 해서 대응 방법, 분할 매도 타이밍 또 재료가 일부 노출되면 다시 조정을 보일텐데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담아서 다음 이파를 먹어보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새로운 소식 먼저 볼텐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소식일 겁니다. 대왕고래 구체화되면 이게 전일 저녁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대왕고래 구체화되면 당연히 참여한다. 동양철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분께서 인프라를 구축해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죠. 관련 기업과 논의나 제안 등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동양철관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석유 관련된 배관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었죠. 미국 인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확정이 되면 참여가 확정이 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실제로 참여한다. 혹은 재료 소멸의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와 참여한데 이제 주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혹은 과거에도 그랬죠.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어딘가에 승인 내지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다면 이 승인이나 허가가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됩니다. 거의 90%는 그래요.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 10종목 중에서 10종목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항상 대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재료 소멸이 더 높았다면 그런 표본이 더 많았다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 중에 일부분 10%, 20%가 결과를 보고 나서 급등하는 것도 물론 없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대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참여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특히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를 때 일부라도 분할로 차익실현을 해놔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략을 자료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하나 더 볼게요. 동해가스전 3형속 상하가는 이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폭이 상당히 길었다. 1600원부터 여기 1000원까지 60%? 600원이 빠졌으니까 대략 마이너스 60%? 아 60%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크게 하락의 조정을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나오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동양철관은 가스관, 광관의 말뚝 등 제조 판매를 주사한 목적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중요한 거 보시면 동양철관이 생산하는 광관이 이미 미국 석유협회 규격인 API5L 모노그램 표시 허가를 획득하면서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여기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유정관과 송유관 부분에서는 최대 시장인 대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새하재관과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와도 밀접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스전 개발 시 파트너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망이 나오고 가능성이 보이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환청구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 1위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여기 안 장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는 이번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철관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락도 크고 상승도 크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대응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자료를 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난 영상 보고 자료 신청하신 분들도 좀 많아 있었는데 동해 계획이 왜 12월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 정리를 해놨고 영상으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공부륭자 제도 다시 공기업에 적용시키는 거 이 부분이죠. 이거를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1, 0을 시추하는데 천억이 필요하는데 지금 120억밖에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80억을 땡겨오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성공부륭자 제도 또 하나 12월은 왜 12월이냐 두 번째는 내년 예산을 땡겨올 것이다. 이 시나리오 정리해놨고 또 하나는 해외 기업의 조간권을 파는 거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데 그때는 조간권을 나눠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는 조간권을 너무 많이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정리해놨고 최적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료 다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 5904-893-1번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 동양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이 정리해놓은 자료 또 제가 안내해드린 자료 말고도 여기 비공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 대응 전략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략 없이 계속 보유만 한다면 과연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고점에서 따라 붙으신 경우에는 따라 붙는다는 것은 단기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중장기 투자는 눌림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눌림 혹은 스윙 투자도 마찬가지고 따라 붙는 건 단타로 빨리 치고 빠지겠다. 이런 의미인데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이 하락을 혹시 온몸으로 견디셨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되셨을 텐데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적인 분석 필요하면 영상으로 찍어서 안내 드릴 텐데 여기서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타점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어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점 시그널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런 내용, 매매 타점에 대한 내용 다 정리해놨으니까 자, 이 자료 꼭 받아가셔서 대응 전략 살피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동양철관이 정말 급등을 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 빅 이벤트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코 원전 이거 30초짜리 원전 4개 짓는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거 수혜주, 후속주도 무료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후속주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다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모쪼록 우리 주주님들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리고 거래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안에서만 놀아야 합니다. 소혜주에서 놀다 보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물려도 대장주에서 물려야 되고 대장 테마, 주도 테마 안에서만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탈출 기회를 꼭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외의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수익 인증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 또 JTNC는 유리기판 관련주,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바이오까지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왜 거래대금 상위 혹은 주도 테마 안에서 놀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세요. 꼭 참여를 하셔서 실시간 매수 외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 또 어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텔레그램 이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서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방대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혹은 주무시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확인만 한다면 자, 우리 모두가 시장 주도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디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상한가 종목 매일매일 분석하는 사람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원전 우속주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은 이미 지났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수혜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7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빠르면 6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짜리 초대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 5월 말쯤에 5월 23일쯤에 관련된 종목, 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종목의 슈팅이 나왔고 아직 한 종목이 남아있다. 이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내 드렸던 내용 잠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5월 23일 나와 있죠? 볼게요.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를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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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자, 5월 23일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었는데 자, 이렇게 내용 보내드렸죠. 추석주 5월 24일 금요일 우진 엔텍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체코 우선협상대 7월 공개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당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여기서 좀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상한가를 갖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구간 다들 받아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후속주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변압기가 3월에 상승했고 전선화가 구리가 4월 에너지가 5월이었고 원전은 5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6월 3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면서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들어가면서 우리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벤트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 막판 총력전 나와 있죠. 30조 초대박 프로젝트고 결과는 7월에 나온다. 7월 중순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순. 자, 빠르면 6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에도 기술 수준 끌어올려서 프랑스와 오선 협상자 선전 경쟁을 하고 있다. 막판 2파전이다. 자, 유럽은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패하였고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 시도했지만 결국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 끝이 아니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영국, 스웨덴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국은 최근에 SM을 하겠다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민간 기업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우리나라랑 원전 관련된 브리핑, 미팅 같이 했었고요. 스웨덴도 최근에 원전 열기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전 열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후속주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로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속주. 저희가 총 3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진엔테, 우리기술, 나머지 한 종목 아직 매수 유효하다.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에서 늦어도 3주일 안에 슈팅이 가능한 수익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여러 개 남아있다면 혹은 어떤 종목에 물려있다면 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기존의 종목 그리고 나서 비중 추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잡아보신다면 계좌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물린 종목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주도주 안에서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 수혜주 1주에서 3주짜리 프로젝트 반드시 잡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이 내서 7월 주도주, 8월, 9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전문가와 함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후속주 텔레그램 정보방 받아보시고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